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구글 검색 경험을 한국어로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 생소형 AI, 우리 바드를 그동안 많이 이야기 들었었죠. 6개월 만에 한국에 상륙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구글 검색 경험의 이름이 SG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Search Generative Experience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말 그대로 생소형 AI 검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재 구글 한국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생소형 AI 검색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도 주말에 한번 써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안드로이드, iOS 둘 다 가능하고, 데스크탑에 크롬 브라우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써보시기 위해서는 사파리나 엣지로 들어가시면 안되고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 PC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앱을 실행을 하셔야 돼요. 사파리에서 구글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구글 앱을 들어가셔야지만 보이게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생소형 AI 검색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빙을 쓸 때라든지 이럴 때를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엔진 표시, 실험실 모양이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냥 쉽게 웹에서 한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를 위해서 구글 서치 랩스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구글 서치 랩스. 구글 서치 랩스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쭉 내려가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서치 랩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 표시가 됩니다. 아니면 구글 서치 랩스가 아니시면, 구글 SGE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돼요. 구글 SGE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사이트 서치 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아니시면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온 것들을 링크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게 되면 SGE, 생사용 AI 검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실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2024년 5월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활성화하면 검색할 때 SGE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해보죠. 키고 나서 이메일 알림 저는 받을 겁니다. 밸런 벽길 누르고요. 예시보기가 나오니까 예시까지 한번 봐볼게요. 예시를 보게 되면, 에스프레소와 드리커피의 차이점을 물어보게 되면, 위에 생사용 AI가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도 해주고, 오우 유튜브나 브런치도 찾아주네요. 밑에는 정상적으로 우리 했던 대로 나옵니다. 이게 또 구글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AI가 따라다니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그런 형태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아 그것까지 따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샘플로 보셨으니까, 저희도 궁금한 걸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관련된 유튜브. 아 여기 있네요. 이 검색어에 대한 AI 검색 결과를 확인하겠습니까? 자 제가 생성하게 되면, 기다리게 되면, 우주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주아저씨, 일본과학, 그리고 우주실험실, 이런 내용들로 쭉 보여주고, 옆에도 추천해주고, 이어서 질문하세요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꼬리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우주는 끝이 있나요? 이것만 눌러보죠. 우주는 끝이 있나요? 를 눌러보게 되니까, 어? 이번에는 아예 좀 큰 화면을 오게 됐죠? 검색에서 지금 구글 서치 엔진 넘어온 것 같아요. 에스진 넘어와서, 좀 큰 화면에서 밑에, 이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어서 질문? 우주와 관련된 영화 추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 밑에 이게 먼저 뜨는군요. 밑에 검색 결과가 먼저 뜨게 돼 있고,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생소형 AI가 말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 추천, 이렇게 보죠. 마우스 추천을 하게 되면은, 네, 갑자기 마우스를 추천해 주지는 않고, 우주 얘기가 살짝 들어갔던 걸로, 어? 아닌가? 그렇죠. 우주와 관련된 마우스 추천이라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야지만, 제대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재밌게 만들었네요. 이번엔 이걸 물어보죠. 사무실에서 쓸 만한 마우스 추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폰서, 광고 위에 떴고요. 마우스 추천, 상세형 AI가 말해주는 걸 밑에 나왔습니다.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추천해 주는 게 맞고, 에코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맥북의 가성비 좋은 괜찮은 마우스와 블루투스 마우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클리향까지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면서 링크만 보여주고, 아, 아쉽게도 이게 지금 근거가 없네요. 아, 있네요? 근거. 눌러보게 되면. 아하, 이 두 개에서 근거를 찾았다고 이야기해주는 거군요. 검색 들어가서, 다시 해보죠. 삼성전자 주가. 자, 삼성전자 주가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조금만처럼 멋있게 주가에 대한 얘기들이 쫙 해주진 않아요. 대신에 여기서 대화를 누르게 되면은, 대화가 실행이 되면서 SGE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치 빙에서 넘어가는 것과 비슷하기는 한데, 몇 가지 결과만 보여주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긴 없네요. 주가. 최근 삼성전자 주가와 엔비디아 주가 비교. 한번 물어볼까요? 했을 경우에도 계속 검색만 해주는 거지. 이어서 질문을 해준 거, 답은 안 해주네요. 리아의 대표는 누구인가? 하게 되면, 검색 결과로만 보내줍니다. 오케이. 대략 좀 알게 됐네요. 자, 이번에는 항공권에 대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항공권. 싸게 사는 법. 물어보게 되면, 아, 뭐뭐 하는 법이라든지 스킬에 대한 걸 물어보게 되면은, 생소형 AI가 대답을 해줘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화가 그냥 끊기고, 나머지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거에 대한 대화를 이어서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바드라 했을 때보다는 약한 약한 것 같아요. 바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대화가 가능했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스왑 분석이라든지, 이 SWT 분석. 이렇게 했을 때 바드는 해주게 되는데, 얘는 해주지 않고, 결과 생성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 봐볼까요? 생성 결과. 스왑 분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 레포트도 참고했네. 레포트도 참고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약점이 있어요, 그래도. S.O.T인데, 지금 SW가 없죠. 위기에 대한 것들이 없고. 반면에 바드에 들어가서, 똑같은 질문을 해보게 되면, 자, 눌러보게 되면은, 기다려 볼게요. 바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고 한다면, 바드는 책 GPT처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완전히 개인화된 인공지능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이거 여기 지금, 구글에 통합해서 내년 4월까지 된다는, 실험 단계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실험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재미는 있기는 한데, 재미는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께서 심취해서 엄청 쓴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구글의 SGE 어떻게 쓰는지 알아봤고요.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켜놓으시고서, 다양한 것들 실험을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T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구글 예약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